욕심부려! 제발... 자 여러분들 점프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프킹은 놀랍게도 일라오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라오이 스킨 플러스 소리도 일라오이임 떨어질 때마다 과연 오늘 일라오이는 몇 대수 할 것인가 왜냐면 떨어질 때 소리가 일라오이 죽는 소리거든요 봐봐 완전 신기하지? 봐봐 일라오이! 봐봐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? 아니 떨어져 보자는 안돼 누가 떨어져 보자 조용히 해 휴 아직 감각 안 죽었어 형매님 기도하고 가시나죠? 흐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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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요 놈이 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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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감이 좀 안오는데? 아 이상하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되게 잘했는데? 아니 며칠 안했다고 이거를? 감 다시 잡아야 돼? 아 뭐야 야 오늘 몇 데스야 도대체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들어가요 내가 오늘 이거 왠지 깰 것 같아 근데 오리지널은 솔직히 깰 것 같지 않아요? 정신 차리자 이제 깰 때 됐어? 얼마 안 됐어 나 지금 이거 6시간도 안 돼 아 왜 거기로 아 뭐야 왜 거기로 가 아 나 다른 데 있잖아 결국은 태초반을 돌아가네 응 안 돌아가 너나 돌아가라 아 아 아 자각한 모델이 이미 보고 싶어서 떨어지는 거야?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? 치매까지는 떨어질 거지? 개잘해 리얼 쌉잘해 이제 알았어 이제 기억 더듬어 가 이제 그 사람이 없앨 너만 죽어 답 차이 그래요? 흐어소리는 없앨게요 기다려봐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점프킹 세이브 날라가라 누구야 조용히 해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다니 세이브 날라갔으면 화냄 나 오늘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차 몰고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나 대결이다 그런 대결이라 나쁘지 않아 기obile 습 잴라오히 스킨 적용하시니 점프킹 실력도 실버로 내려간듯 되기에라! 나 잴라오이는 골드급이거든 개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쁘 어때 토 깻기 너두 기분 좋아지 아 저 도깨풀이 저거 아 저 도깨풀이 아 제발 진짜 조금만 더 하면 깰 수 있어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 아 진짜 왜 그래 아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혀 그저께는 어쩜 그렇게 잘했지 나 엄청 잘했는데 죽지 않아 이거 기회야 아 내가 뛰었잖아 왜 안 뛰냐고 스페이스바 또 띠어여 또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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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получается 됐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 아 이거 어 뭐야 왜 쳐 킹찜 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아 탑 골다 왔잖아 내가 이거 아직 충분히 남았어 솔직히 좀 일부러 못하는 거 티나죠 여러분들 그저께는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못한다? 솔직히 내가 봐도 좀 티나는 거 같아 욕심부려 제발 정신 잘해 정신 잘해 정신 잘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너무 잘하잖아 쉽네 점프킹 오리지널은 6시간 7시간이면 충분히 깹니다 충분히 깨 진짜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점프킹 적정 플레이 타임 6시간에서 7시간 혹여 본인이 적정 플레이 타임을 훨씬 초과했다 그러면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요 나 혹시 조금 게임에 재능이 없나 그 생각 한번 해야 되요 6시간 44분 아 진짜 아 뭐 별것도 아니네 1회차에 이정도면 충분히 잘했지 암 그렇고 말고 이 먼지탱이 이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